멸치 뼈가 으스러지도록 징하게 한번 놀아보잖아 내 이 종로 30년 내 이 주먹 30년이 서러워서 누나가 왕초한테 미쳤듯이 왕초도 그 여자한테 미쳤어요?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 그거 김춘삼 그 사람이 준 거야? 아아 잠깐만 절대로 환자복을 입은 죄수를 교수대 위에 올려놓지 않아 민자가 그 병원에 있다고? 좋아 다시 들어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